좋습니다 자 오늘의 롤방송 부터 시작 하겠 입니다 뭐 이렇게 영상들이 많아 이거 뭐야 아 유로 유로트럭 몇시간? 이번엔 4시간밖에 안되네 아 좋아요 아 네 네 네 네 네 에 네 네 제발 이기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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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음 음 자 우리는 어 탱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일라오일을 해야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자 이렇게 에러가 났을땐 신속하게 꺼주세요. 꺼서 제접하면 됩니다. 운동하는거 봐. 아하 아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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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음.. 오케이 쓰읍.. 말파이트네? 음... 예이 미친놈이? 뒤질래? 이 새끼가 너가 시비 털온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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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 안좋아서 일라하면 안될거 같은데 일라는 이... 못맞추면은 그냥 올스탑이야 올스탑 할 수 있는게 없어 빙고를 그냥 해야될거 같은데 이러면 빙고는 뭐... E 못맞춰도 W로 이제 딜할 수 있어 그 이런 이런 당신은 읗아pas 점화가 있네용? 음... 야, 진짜. 커피를 마셔도 졸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커피 지금 너무 많이 마시기도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흠 이게 골드가 안 들어오네 뒤지나? 유후! 살았다 유후 요네 개못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으흐흐흐흐흐 다행이다 흐흑 에이! 미친놈 크아 파이팅이 넘치구마안 음... 아C 아 내 사랑이 마법의 열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세상이 아름다 아이 씨 땡 오늘도 너에게 강아버나 미나 으음... 아 씨발 설마 아 왜 안되는데 거지갔네 흐흐흐 흐흐 헠흐 흐흐흐 흐흐 흐흐흐 왜 이렇게 아프지 말파 스킬이 참 당혹스러웠네요 음 뭐해요 태준이씨 뭐야 뭐야 클릭 왜 이렇게 이상하게 왜그래 왜그래 지금 약간 콤보각이었거든 반피거든요 이거 아니야 제 반피도 오겨 아 너무 무서워 말파 저거 말이 안돼 근데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그치 얼마야? 천골 원래 천골도 아니지 않나 장소 스크롤 왕 왕 왕 왕 왕 아하아 고춧가루 아 그렇지 아 시댕 아 시댕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아쉽다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사실 좀 한번 고기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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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스테 스테 떨어지는 거에서 1퍼를 먹었.. 먹고 튄다구? 와아.. 타짜 아니야? 나 작전주 아니야 작전주? 흐흐 어? 타짜 먹고 쬐는 걸 보여주더라구? 와아.. 흥 아 그..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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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오이하는 내 목처럼 떨어지는 거야? 롤하는 내 목처럼 떨어지는 거야? 흐헤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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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데.. Martine이 때 현대바이오 30퍼진가? 왜 오르는거지? 왜 오르는거지? 아 아 그렇군 하긴 오르는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지 코로나 내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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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 한 대만 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흥 으흥 진짜 개맞듯이 처맞네 흙흙흙흙흙 흙흙흙흙 흙흙흙흙흙흙 흙흙흙흙흙 흙흙흙흙흙 흙흙흙 아하, 진짜 돌아버리겠네. 회사 따먹이면 따먹힌 주식은 어디가냐니? M&A요? 글쎄, M&A는 나도 잘 모르는데. 그 사간 회사에 그거 같이 합쳐지는 거 아닐까? Q. A. M&A М&A 흐음 봐봐 이거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 나 쿨감의 68이냐 근데 아 25구나 아 왜 AD는 진짜 쿨감도 존나 많아 크흐흐흐 AP는 쿨감 존또 없는데 아 뭐 포 좀 먹어라 태준아 제발 어? 아 아 아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듯 M&A 되면 중저가 브랜드로 아 그래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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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 태준씨 미니티 아 어제 못했어요? 와 이거 이겼다 와아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아아 이겼다 흐흐 흐흐 이겼구나 흐흐흫 흐흫 사이온이요? 저 사이온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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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린다고? 나도 잘했는데 흐흫 흤 나도 잘했는데 흐흫 Wide 흐흫 흑 흐흫 흐흫 인수합병이라고 해야겠다 인수합병되면 소액 나선바 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네 어 그 이제 비상장 주식 내용이긴 한데 질문이 이런거거든 비상장 주식 기업 인수합병 제가 만약 비상장회사인 A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중인데 이 A가 B라는 더 큰 기업에게 인수합병되면 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제 A사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 전도유망에서 더 큰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제 입장에선 이득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상법상 그대로 상패는 절대 안된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A업의 주식을 B주식으로 교환 비율을 설정해서 교환 비율만큼 B주식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또 합병하기 전 난 이 합병 반대 별로다 마음에 안드다 하면 질문자님이 보유한 주식을 B기업이 대신 사줍니다 이때 현재가보다 10에서 30% 이상의 가격으로 질문자님의 주식을 사줍니다 현재가를 고정시킴 질문자님 입장에선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 권리를 잠깐만요 이거는 딩고해도 되겠다 그 권리를 사용하면 해당 인수한 기업에서는 그 주식을 반드시 사줘야 합니다 소액주주보호 상법 음..뭐..그렇다고 합니다 흐흐흐.. 마이..물몸이죠? 마이가 물몸이긴 한데 물몸인데 이제 그 하하하하하 다섯대 때리는 그 순간 이제 무적이여가지고 무적이 아니긴 한데 틱대면 들어가거든요 그 순간 이제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냥 물몸이라 하긴 조금 애매합니다 아 딩거요? 딩거 동급물도 있고 핏오버도 있고 수영장도 있답니다 나서마 너가 물어본거에 대한 답변 읽어준거 들었지? 잘했죠? 아 딩거 하하 마이가 자기한테 궁 달라고 했다고요? 마이한테 근데 궁 주는 게 맞죠? 왜냐면 하하하하 하면은 적 완전 옆에 있잖아요 그때 알 써주면은 에어본으로 행동불가 상태에 빠지니까 그리고 마이는 킬하면은 이제 하하하하 초기화되니까 그걸로 캐리 가능하죠 마이닥에 sesi Pero 음 음 아 아 아 서포트 입장이란 게 따로 구분되는 게 있나요? 어차피 이기기 위한 입장인 건데 우리 탱이 쟤 하나네 힘들겠다 오를 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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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니 지금 룬이 지금 나 이거 일라오이 룬이야 왜 못 바꿨지 아 진짜 등신인갑다 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아 아 아 그 음. 음. 으음. 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여러분 빨리 튀어야돼 빨리 튀어야돼 집에 갈고양 빨리 튀어야돼 빨리 튀어야돼 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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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갑자기 에코 왜저래? 핑에 뭐.. 갑자기.. 왜 저래? 내가 열심히 할게... 왜 저래? 이게 최근인데 왜 더 공격력이 낮지? 뭐지? 뭐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뭐지? 아 많아 달달하고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흠 다음 본인 문동아리로 들어오시길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에휴 와 미친새끼들 와 진짜 싸이코새끼들 와 진짜 싸이코새끼들 아냐 이거 와 진짜 싸이코새끼들 아냐 이거 와 진짜 개 싸이코 같다 돌았나봐 너무 당황스러운데 흠 흠 흠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흑 흑 흐 흐 흠 흔 흠 흑 흑 그래 흑 흑 흑 흑 지하트였습니다. 다블킬 12킬? 뭐야? 12킬은 뭐냐? 너무 무서운데? 난 어차피 치기만 해도 못해. 네, 한장간 두킬 12킬 10킬 13킬 15킬 마지막 난 내꺼 킬하고 갔다 나는 그래도 두마리 다 같이 죽겠네 오오 야 임프레스 정답 일단 이거부터가 울건 오늘 초반에 채팅친거 이제 좀 부끄러워치나? 아 그런데 베인 어떡하냐 베인 12킬리에요 오우 아 베인 10나온거 봐 아 진짜 소름 돋네 아..C 야 쟤네 CC의 향염봐 걔 돌았나봐 아.. 진짜 개없겄네 와..C 이걸 다 잡네 젊나 멋있어 베인을 내가 상대할 방도가 없는데 나 퍼뎀이라서 나 퍼뎀 그 사람 없는데 그게.. 우연히.. 아.. 아니.. 아.. 잠시.. 네.. 아.. 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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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야 씨 바알... 씨 바알... 아... 아...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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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란도 아니 그냥 실력인거 같은데 브란도 아니 그냥 죽인다고 람모스가 더 아플걸? 인줄 알겠어요 또 람모스 request How much more can you give me 5인idins back to the foi who? 51b фon 흐음 흐음 주길로 하는 거야? 주식 빼고 모든걸 다 잘 한다는 주길로? 아 에코가.. 까위 흐흐흐흐흐 스읍 뭐 코로나가 대단한거지 흐흐흐흐 아 쉬바 진짜 족갓네 뭐야 이 태그토 어? 태그토너먼트는 스읍 스읍 안된다 이놈들아 아 응?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어어 마저의 재앙이다 마저의 재앙 마저의 재앙 딩고 도트 데미지 노말 이렇게 원래 칼 이렇게 딩고 도트 데미지 노말 오 이렇게 원래 칼 이렇게 아 아 32킬 뭐야 내가 치감 갔다 씨바 휴 내가 버스 태웠다는 소린가 고맙습니다 아 아 진짜 야 이거 존냐 한번도 못 써봤어 미친거 아냐 존냐 한번도 못 써봤어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워낙 도트 이게 너무 사기라서 아 아 진짜 사기다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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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다시피 이렇게 딱히 나는 가질게 없어 흑요석용 세트 프레스티지 에디션 있지 어 세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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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구조 신청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손해보고 나왔죠 답이 없어서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내려앉아서 쯧쯧 쯧쯧 크흐 흐흐 흐흐 으흐흐 아니 아주 한껏 올랐던 필라를 사서 아주 한껏 내려앉았었어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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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어 쯧 쯧 쯧 닥쳐 개새끼 정부미 죽이고 싶네 비할 수 없네 헉 으흑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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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흠흠 흠흠 흠 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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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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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정말 조잡하게 설계되었군요 흠 으응 아 흥 오르덩게 내가 가면 떨어지는 삐빅 정상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 .. .. .. .. .. .. .. 그런 짓은 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리 나는 바보가 되어버린걸 바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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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segur 아... 아 아 아니 CS님 제발 토할 것 같아요 아 큰돈 노래도 대단하다고? 걔네들은 애초에 이미 빠졌지 않았을까 나보나 스펙 오호호호 어양 옼병 아 너무 놀랐다 지를 보냈네 아 언제 온 거야 저 지를 보냈네 아 놀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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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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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흠 왜 계속 올라가던 계단이 내가 산 시점부터 내려가지? 신기하네 흐헤헤헤헤헤헤 흐엥! 흐엥! 왜 괜히 그런 밈이 어? 유행하겠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 이런 밈이 왜 유행했을까요? 쯧 흐엥 아아.. 밈이 아닌데? 아 당연히 경험 경험이니까요 근데 주식 안한 너도 알잖아 미미종 아씨 왜 개아프네 개새끼 아니 진짜 첫 돌았네 이게 이재부터 저거 가까이 가면 안 돼 아 아 으어씨 ㅡㅅ ㅡㅡ ㅡㅡ 아, 너무 아픈데? 고춧가루 이런땐 이런땐 진 거 같다. 이렇게 팀원 네 분을 보니. 우리 걔가 옆에서 코를 개 시끄럽게 보는데? 개 아닌 줄. 아... 서렌 치는 게 맞는가. 답답하네. 모르가나 존나. 뭐지? 그러니까... 자 aí 쨔쨔 쨔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열심히 채팅 치십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회사에ían 으윽 170골드 으하 어디서 챙겨야되나 비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시아 니네 늑대 아이고 안쓰럽다 안쓰러워 리신도 샤코도 일단 신고 대상이네요. 응 절대 썰엔 안쳐줘 많이 즐기셔 재미들면 꼴박은 안해도 간식 안먹고 돈 넣을 듯? 그렇게 돈 불려보다 보면은 이제 어 건강에 좋네 주식 다이어트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깻잎 안 되기 때문에 граны 흠 흥 흥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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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 젠민이잖아요 병원비도 아낀다고? 오 와 건강해지는 건강의 비결 Are you lucky You do I love you I love you calling 흠 음 음 음 음 GU onder 공룡 GU My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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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s 히힛 음.. 단타쟁이? 아니 단타쟁이는 그냥 등락 이라고 봐야 될걸요 아니 단타는 님아 1퍼는 단타가 아니에요 아니 세금이 얼만데 그냥 으흐흫흠 흐흐흫 흐흫흐흫 흐흫 흑 흑 흑 흑 흑 히히히히히 음음음음 증권마다 세금 다르냐고? 증권은 수수료죠 수수료 증권사마다 자기네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마다 달라요 PC라던지 모바일이라던지 이런 거에 따라 매체에 매체, 매체라기보다 어차피 계좌 그..거에.. 한 거라서 그 뭐 뭐 막 그런거 있잖아 뭐 주식 수수료 무료 이런거 하면 그치 살 때는 안들고 팔 때 세금이 띄어요 그러니까 1% 뭐 1% 그런게 수익이 아닌게 저 잘 모르는데요 0.5% 아닌가 유관 수수료 그래서 막 20년 막 어? 막 수수료 무료 뭐 어쩌고 하는 계좌 그런것들로 파시는게 이제 자기네들 수수료 안먹겠단거지 증권 수수료를 근데 이제 유관 수수료는 내야되는거고 낯새라서 이단은 수수료의 유관 수수료는, 이 단계가 계속 빠진거에요 그렇다면 지구동이nis입니다 수료는 뭐지? 아GO는 아저씨가 너무 에어뜨로는 그치 자, 다 이하, 대단한 정보가밥은, 이하, 이하, 이하 파스타러스, 지구형, 지구형, 이하, 이하 어디bia? 와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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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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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길 수 있을까? 하아... 아, 서포터로 쫓겨났대나?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알겠습니다.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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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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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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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길 수 있을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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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한심시간에 헐 살 찌워서 재개되면 손님 당기는 영업전략? 아아아아 헬스장 관장이 그 궁궁마 장사하는 짤방은 봤거든? 댓글에 막 그 헬스장 관장님들 막 어? 택배 상하차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 그런거야 그래서 어어어 그렇구나했는데 쓰읍 흐음 흐흐흐 아 onions 으 으 으 으 으 아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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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킬도 잘 적절하게 써줬는데 튼튼하네 정말 그죠? 아 으흐흠 으흠 으흠 소짜리 으흠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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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틀까지 갔어? 아.. 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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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쉽지 않네.. 아.. 쩝! 쩝! 쩝 씹새끼가 ㅅㅂ- 달려어! 음 쯧 반응이 참 느리다 태준아 아아 태준씨 태준씨 저거! 우리 되게 너무 무리하는거 아닐까? 좀 살살하자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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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위하거라는 burst 아 아 아 에이 씨 사미라는 벤이야! 아니 사미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피지컬이 후져서 핫 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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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네 그러다 잘려. 폭찍 잘려. 안녕. 뭐야. 저기가 있다고? 안 돼. 뒤진다. 뒤진다. 우리 진님이 보살입니다. 보살. 보살이세요. 우리 진님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바텀을 가네. 벌레가. 그만 좀 싸우고 게임해. 제발. 저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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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s. 나. 나. ittees. 띠아악 띠아악 뭐하는 거야 아 아니 뭐해 우리 다 뭐해 아니 이게 뭐야 오르니 왜 그러셨습니까 오르니 선생님 정글 차이 노래야 아 테스요 아 정글 차이 까불지마 야 솔직히 야 오르니 그거 알만 맞췄어도 솔직히 저런 소리 할 그게 아닌데 뒤지고 싶나 혹시 제법에 관심 있으신가 아 진짜 미드 탈주 수준이네요 유유 야 911인데 121이면은 우리가 문제 있는 거지 흠흠흠흠흠흠 저놈의 정글 차이로 언제까지 노래를 부를지 기대가 큽니다 헐 아아 짜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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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짜짜짜 짜식아 디-진 다인 어마 짜식아 하하 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모든 걸 다 쏟아부었거든요. 아... 이기자아... 제발 좀... 어으 뭐 했다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이겨주세요 저놈에 아아 글 차이 치는데 들은 시간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아.. 야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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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다 아아아아 내 잘못이야 얘들아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보내줘 빌리즈 렛 미 아웃 디스 다 파란데 여기 누나서 그런가요 미친놈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쓰끼 호호호 Wellington 됐어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ーい 하아.. 아아아아 아 나갔어? 적당해야지 그랬어 이번엔 이런... 겠네.. 으아아아.. 아주 훌륭합니다 아...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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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근데 저렇게 아 정글 차이를 게임 내내 울부짖진 않을겁니다. 저는 사람새끼니까요 아 여기 소속성이 높네 아 대쓰영 화석 어디있냐고? 아 화석 귀에나서마 광산에서도 화저 귀한거 봤잖아 출근과 동시에 퇴근 아 웩은 나온겁니다 아니 웩은 무시하냐는 아니 출근 도장 찍고 바로 영업 뒤로 나간거에요 웩은 모르세요? 영업안해보셨죠? 아 진짜 그 와서 출근 도장 찍고 어? 조례해서 전파사항 전파 받고 바로 영업 뒤로 나갑니다 영업 뒤로 나가요 고객님들께요 아주 훌륭한 상품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 고객님들께 3분만 빌려도 되겠습니까? 응 안돼 죄송합니다 저기요 바쁘거든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또 어떻게 오겠소 오오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배아아알 핫 야배아알 야배아알 야바알 부불따람이야 아 anni의 정글자위 다이아 지고 정글링이 별로든데 아 안대 맞았더니 체력이 이렇게나 사라진다고 Hiya 히히히히히히히 것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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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놈은 아아 정글차이는..안치면은 갑자기 심마가 터악 들면서 막 손발이 바들바들 떨리고 갑자기 막 수명이 어? 막 초단위로 타다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깎여나가는 거야? 아주 그냥 대단하구만 대단해 아주 대단해 아주 대단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다 나네 예? 아아 이런 사람도 어디 없어요 라이언 립 더 나아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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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생했어요 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소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